원산 널리 만일 철류라! 방탄! 여러분 달류라 방탄 하와이 꼬지리와 함께 하는 엠티 편 야 진짜로 온수로 구현이 될 줄 몰랐는데 너무 뽀샤샤이 나왔어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 꼬지는 게 아니고 꼽니다, 꼬 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 더럽혀야 돼요 제가 이거 더럽히는 법 알아요 더럽혀주세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죠 야, 지금 굉장히 10월 달인데 날씨가 덥네요 그러니까 왜 이래 하태하태 오늘, 오늘따라 좋은 거 같아요 아까는 추웠는데 저도 더하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티도 맞춰 입고 좋은 이유가 뭔가요? 어서와, 엠티는 처음이지 아, 진짜 처음이에요 야, 혹시 엠티 가본 사람 있니? 아니, 없어요 멘탈 트레이닝 아니에요? 마튼, 마튼? 엠티는 뭘 주린 말인가요? 멘탈 트레이닝 아니야? 멘탈 트레이닝 아니야? 멘탈 트레이닝이에요? 아, 잠시만요 일단 너무 더우니까 설명은 더 빨리 진짜 나 남는 거 좋아 그냥 뭐 대충, 대충 한 거지 야, 낙장 보인, 야, 교환 없다 아니, 교환해요, 교환해 교환 없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 교환할게요 아, 왜왜왜 교환할 템 있어요? 아니, 싫어요 아무도 있어요? 저처럼 싫어요 아니, 나 싫어요 너 나랑 할래? 그래, 알았어 아니야 다 안 할래 하나, 둘, 셋 로미옵니다 저 만세형 뭐야, 이게? 민국, 민국 뭐야? 어, 다 다르다 대한민국 만세 우리 셋이 티티가 아니, 로미야야야 BTS, BTS, ARMY ARMY 야, 로미야야 진짜 또 냈어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우리 분배 있지잖아 그러니까요 야, 로미야야 진짜 또 냈어 맞았다, 아니 저는 뭘 뽑아도 암희랑 걸립니다 야, 팀이랑 바이바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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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팀이랑 김석진 아니 왜? 팀이랑 김석진 그래, 지나범이 이겼으니까 로줄, 로줄 로줄 가야 로줄 줄러, 줄러 줄러 김석! 진! 아직! 아직! 아직, 아니 아직 아니었어요? 맞아, 아자 로줄, 로줄 로미와 슈레 로우줄입니다 저희는 골랐을 때 이거 아미가 나와서 우유빛깔 아미가 저희 팀 이름이 있는데 우아 우아 우아하겠습니다 우아잖아요 우리 아미들 자 이렇게 팀이 골랐습니다 준비됐어요? 이제 광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게임을 바로 진행해 볼게요 렛츠고! 전려방사! 우리의 렛츠고!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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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이번 게임은 비틀스 마블 게임인데요 자 여러분 방탄 마블 한 번 시작해봅시다 여러분 자 먼저 달리는 사람 유리합니다 네 오늘은 대표가 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 내가 먼저 하자 내가 먼저 한 번 읽자 지미가 해라 오늘 지미 하고 싶은 타임 로우줄 팀 저번에 태형이 한 어 아니 지금 형 있잖아 김석진! 김석진 팀에 형이 나와야지 김석진에 지미 나가야 돼 안 되면 진 거 가위가위 보 가위가위 보 가위가위 보 음 가위 보 1등гу 당면이 저기 궐집이에요 뭘 자랑스럽게 꼴지라고 하세요 자 자 손 잡으세요 손 잡으세요 준비한 게 아니냐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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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crochet 제가 먼저 고르겠지 고르Heек суп because , 먼저!! 20개를 성공해야 해 성공 이거 어렵겠다 우리 알지 뻔한거 뻔한거 제일 뻔한거 제일 뻔한거 눈빛만 봐도 자 가자 하나 둘 셋 오우 야 이미 VX 캐모자 하나 둘 셋! 캐모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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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지금 형제 중에 두 개 하나 마지막까지 해볼까요? 이거 완벽하게 맛있어. 팀워크는 짧지. 맨투맨 VS 후드티. 하나, 둘, 셋. 후드티! 아! 좋아! 박찬은 캡보자 후드티 옷이네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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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좀. 야, 야, 이거 소름이었다. 인정해야지, 이거는. 소름이 좀 됐어요. 보러 갑시다. 갑시다. 뿅! 이야, 좋아요! 좋아. 우리가 먼저 먹었죠. 아, 좋아요. 뿅! 삼대수가 돼. 2, 5, 5, 4. BTS 노래를 문화기로 선자가 0.5배속 2배속까지 뽑기를 통해 노래에 맞게 춤을 춥십시오. 자, 배속. 배속 한번 봅시다. 2배속으로 하고 간다. 2배속인데, 2배속인데, 불타고. 아, 이거 해봤죠? 해봤습니다. 야, 이거 우리가 인정해야 돼. 자, 여러분들도 보고 판단해 주십시오. 준비, 시작! 이런 거. 뭐죠, 뭐하죠 지렁이 지렁인가요? 뭐죠, 뭐하죠 지렁이 지렁인가요. 아 이거, 이게? 이거 너무 똑같아. 아니 그냥 서로 안 맞아요, 서로. 저 333만 제대로 했어도.. 윤경이죠. 윤경이 실제로 냈던 거 스테인 trzy깝반밖에 없어요. 이 됐어요. 알겠습니다. 실패입니다. 끝인가요, 이게? 아 빠른 포기 좋아요. 자, 하나 나왔어. 1, 1, 1, 1. 목이 다 그렇네. 하아! 아, 무게냐? 디저트! 노래 가사 초성 퀴즈! 자, BTS 노래 가사 일부를 초성만 보고 맞추시오. 이거 절대 못한다. 10초 안에 맞추기만 하면 돼요, 그냥 우리가. 우리 중 아무나. 1, 2, 3, 4, 5, 6, 7, 8! 큼, 쉼! 저 뭐야. 나가면 10초 동안 손질을, 내면에. 내 생각엔 우리가 숫자를 세니까 옆에서 더 집중할게요. 여러분은 가사에요. 자, 맞출게요. 자, 맞출게요. 하나 둘 셋, 투모로우! 아이, 너는 가사를 안 쳤는데. 틀렸어요? 그죠, 그죠, 뱃뱃뱃. 아무말 대장칩이다, 아무말 대장 칩입니다. 정말 쉽지 질문에 엉뚱한 답을 하시오 말이 되는 답을 할 경우 실패 한 명 출전 바로바로 지체 없이 답해야 됨 일단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름이 뭐예요? 김치가 맛있어요 김치가 맛있어요 오늘 알고 보니까 대한민국의 김치가 찾아와봐 인정할게 원래 게임이 그런거야 나 아들남에 김치가 맛있어요 그리고 성인 김 이르가 이름이 치가 나와있어요 와 치가 파이팅 자 지금 생각나는 음식은? 노래방이 여기 있더라구요 조명이 아파요 조명이 아파요 엉뚱한 답이잖아요 아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조명이 아파요 아니 눈에 보이는게 아니었어요 질문은 이해를 잘못하셨네요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감독님이 질문이 편이네 딱 변동이가 좋아하는 색은? 노란색 노란색 김치가 맛있어요 김치가 맛있어요 찬스 아무것도 묻었어요 우리 우리 셋이 합쳐서 쌈장밖에 없어요 쌈장만 먹게 생겼어 유 하나 둘 셋 넷 다 오케이 아무말 대장치면 태형이지 태형 알아 이 말 해 태형아 니가 켜라 야 태형이는 그냥 현실에서도 아무말이다 진짜 자 가자 근데 이게 은근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오늘의 날씨는? 오늘 아침은 뭘 할까요? 일덕일은? 오늘 점심은 뭘 할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은? 오늘 저녁은 뭘 할까요? 좋아 좋아 네가 좋아하는 음식은? 오늘 저녁은 뭘 할까요? 오늘 저녁은 기대된다고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지 뭘 먹을까?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행복한 거 아니야 여러분 TV님이 대빵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케이 김석진 갑시다 김석진 야 천천히 가라 김치 안 먹으면 돼 6 4 프리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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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프리패스 프리패스 잠시만 이거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거죠? 그냥 공판이에요? 자 주사해주세요 오케이 빈칸이야 난 또 우주선인 줄 알아요 상 상 뺏어오기? 어 이거 안 되는데 야 잠깐만요 니들이 성공해야 뺏어올 수 있어 탕수육 게임입니다 뺏어오기 쌈장 대 김치 쌈장 대 김치 아 탕수에요 김치 야 야 1번 받을 것도 없어 아 나 진짜 못하는데 하나 둘 셋 시작 탕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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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받을 수 있어 이제 늦어지면 지는 겁니다 야 야 야 야 야 잠깐 멈추다 바로다 가까이서 해야지 가까이서 얘네 이를 일을 것도 없어 지금 준비 시작 탕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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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드! 굶새 굶더라도 오! 황금열세! 황금열세 나쁜 것도 있어요 황금열세 잡고 싶어 황금열세! 어? 주사위 한 번 더! 아! 야 좋네 아 잠깐 조개 아니야 조개 아니야! 조개 아니야! 먼저 출발 끝이야! 빨리 고고고고 자 5야 5야? 어? 무인도? 어? 무인도! 어? 축하드립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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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수도 있겠다 고구마 좋아! 고구마 좋아! 15초로 향해 15초 준비 시작! 와 알겠지 엄마나 기다려 아 야 조용히 해 조용 또 몇 번을 더 세워야 오! 끝! 자 갑시다 3 1 2 1 아무튼 러브윙스프 아니 가사 좀 나이 잘해보세요 자 땡! 땡! 아 이거 진짜 너무 어렵다 이거 야 웃기하다 야! 야 어렸다 자 어디 가? 자 鹿이 앞에 봤어 잠깐만야 잠깐만 나 어려워 야 허비야 허비야 아까 질문했으니까 바로 대답해야 돼요 갈까요? 네 네 준비 아 세정 기여! 오늘 아침에 모였어요 깨요!!! 아 진짜 재욕이야! 재욕을 한 거지 재욕다 함께 했어 재욕! 아 이제 엄먹지다 아니 이게 엄먹지다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은? 아이고 말 못해 4개 있어요? 빨리..아이고 김! 서! 진! 아세요.. 콕이 팩크를 뺏겨!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콕이 팩크를 뺏겨! 해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야 이제 절대 팩크가 안 돼 띵띵띵 4! 무더! 무더! 모인터! 아이스! 모인터! 아이스! 모인터! 모인터! 아, 쎄호차! 레몬인드 앞으로 나랑 팀 안에 무조건 신명 중석진 해라 4! 레몬즙 마시고 직석밥 먹자 얘네 웃긴 게 한 명은 레몬즙 못 먹고 한 명은 휘파라고 못 불러요 야, 어떡할 거야? 내가 먹고 네가 불러야? 아, 말이 되냐? 오, 고기만 해도 치워 아, 한 발 마셔도 되고 자, 쭉 가고 자, 카운트 들어가세요 1, 2, 3, 4 1, 2, 3 자, 앞서 1, 2, 3 던져주세요 빙빙빙빙 사악 사악 김채! 김채! 주어진 단어 다섯 개를 보고 순서대로 말이 되는 문제 만들기 기나준 전문 분이 아니에요, 이거? 자, 제가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 이거 너무 생각하신다 핸드폰으로 왕산소년단을 보다가 캠핑을 갔어요 아, 근데 우유가 효과 만점이더라고요 아, 왜 왜? 아, 아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틀렸어, 두 문장 만들었어 허잇! 다! 둘이 왔구나, 노래가 다르다고 야, 이거 절대 못 맞아 해 봐라, 진짜 해 봐라 네가 첫 번째 줄을 생각해, 나 두 번째 줄을 생각할 테니까 알겠어? 15초 해주시면 됩니다 자, 준비 방해 이런 거 하지 마십시다 자, 타이머 팀 자, 타이머 팀 너무 어려웠어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족발 치킨마요 치킨마요 저 예능으로 달립니다! 소송이 어렵네 자, 이거 20초로 늘립시다 자, 이제 20초로 늘립시다 투카 무인더 무인더 야 이거 한명씩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희한테 아, 나 이제 안 던져요 뺏어. 야, 고기지, 이거 고기지 어려운 발음으로 바꿔야 돼 어려운 거 없나? 재이홉백으로 재이홉백으로 제이홉, 재이홉 시작 제이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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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홉 역시 고기치 않죠 탕수육 게임 아주 잘하죠 이렇게 아픈지 오, 유 형! 문장 만드는 게! 문장 잘 만드냐? 마음에 안 되나? 태형이한테... 형! 이거 무조건 형이야! 태형이 형! 태형이 형! 왜 재미로 하려고 하세요? 이겨야지. 태형아! 태형아! 네가 여기서 만들자. 그럼 레전드에 내가 할 거야. 잠깐 파이팅! 아 오케이 오케이. 준비 시작! 쉽지 않다니까. 진이 빨간머리 귀신을 본 뒤 튜브를 타고 카프 갔습니다. 튜브를 타고 카프를 어떻게 할 수 있지? 튜브를 타고 카프를 어떻게 할 수 있지? 네이버에 튜브 카프를 쳐서 나오면 인정하라고 야! 있다니까! 튜브를 타고 간다고요? 감독님이 인정했어요. 아이고! 의심이 많네! 사람들이 믿지 않아! 뭘! 빠른 인정이야! 인정은 없어! 야! 우리 아니네! 인간 제로 게임. 시작진이 제시하는 숫자를 세 번 피하면 첫 번째 아예! 자 오케이, 가주세요. 이렇게 하나 둘 둘 둘! 이렇게 하나 둘 둘! 볼 수 없네! 볼 수 없네! 들어오세요! 와 와 와 와 와! 나도, 저 숫자를... 자, 여러분들! 잘 따라오세요! 아 잘생겼어! 웃음이 엄청 못 뺏어! 여기는 춤 맞춰! 아, 아, 아우, 맛보셨어. 준비! 되셨습니까? 뭐야, 이게? 3 2 4 4 아, 너무 겁났다. 5 4 5 5 어, 야, 앙몸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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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둘이 박자가 다른데요. 어, 둘이 박자가 너무나 다른데? 아, 심지어 빨라. 어, 저 반박자가 다르게 하고 있었지. 오케이! 예! 어? 약속으로 인정해! 아! 약속으로 인정해! 어? 우리 확장은 다른데요? 어? 어? 우리 확장은 다른데? 어? 아! 끝났어요! 잠깐! 갸우뚱 하죠! 판정 어떻게 됐나요? 한 번 돌리게요. 판정! 자! 김석진! 김석진! 안 해도 걸러. 김석진! 김석진! 아! 우리 근데... 황금! 열! 세! 김석진! 자! 합시다 형! 3 나오면 시작! 야! 황금열여 시작! 3? 1! 어? 야! 탕수! 야! 야! 탕수 쓸게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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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찌개! 찌개! 아! 야! 밥? 아니! 찌개!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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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아 뭐예요? 탕수육으로 하죠! 그냥! 제가 탕부터 하면 되죠? 탕! 수! 육! 탕! 수! 육! 탕! 수! 육! 아! 야! 야! 이 형이 늦었잖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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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사실 지금은 뭐 문제 될 게 없긴 했는데... 뭐 지금 된 건?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야! 주저 바꿔? 이건 쌍... 아! 그래! 주저! 탕수육 안 되나야겠다! 탕수육 안 되나? 탕수육 안 되나? 전정국이 헷갈려! 전정국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갑시다! 시작! 전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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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살았다! 뭐가 어렵다니까, 전정국! 전지 왜요! 네가 형이라고 했으니까, 전지! 전지와 잘 살았다! 자! 우리 그럼 밥이에요? 밥! 밥! 이 팀 대박이다, 지금! 밥! 잡니다! 자! 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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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위입니다! 2위입니다! 야! 너는 쉬운다! 애교 3종 세트에 고기받을 해! 아! 야! 이거 봐야지! 멤버들이 자유롭게 애교 3가지를 보여주시오! 한 팀당 한 명! 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 하나 둘 셋! 아미! 팀을 향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미? 얘네 아미 팀이에요! 자! 인정입니다! 야!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다! 야! 고기는 먹었다! 여기 뭐예요? 애교? 우리 김치랑 찌개! 찌개 남아있습니다! 오! 괜찮은데? 야! 김치찌개? 야! 김치찌개 해보면 되겠네! 오! 좋은데? 호요락 걸려! 제일 이성적이로! 오! 직접 봐! 야! 또 가져와! 제시한 자음에 해당되는 단어 3개를 5초 안에 말하기! 시! 작! 우유! 아이! 오와! 우유! 오예 했으면 되는데! 오예 했으니까 아깝다! 우야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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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깝다! 두번째요! 기남감도 있고! 2 2 2 오 야 황금황금황! 오! 우유 x3 아 이거 나중에 나중에 좋아좋아 아이 잠깐만 무인도 1회 탈출권이야 무인도 1회? 야 무인도 다시 갈 수 있겠냐? 그럼 가만히 이미 추가를 했어 이미 나 던졌어요 방금 나왔는데 어이가 없다 4 버섯인데 자 허비야 가자 얘네는 좋은 거 많이 걸리네 그냥 한번 간다 나 이거 안 될 거 같아 주민이 형 화이팅! 뭐 못 버려도 안 됩니다 시작! 정국이가 좋아하는 색깔을 땡큐 지금 가장 생각나는 사람은 What's your name? 김치도 맛있어! 하하하하하하 결국 결국 김치가 맛있어요 편하네 야 버섯 꺼냈다 버섯 야 야 우리도 게임 좀 하자 1 어? 아 그렇구나 어 너 위하자 탕수육 게임 빼서 3 아 이쪽 팀 진짜 안 간다 3 화무침 텔레파시 게임 야 우리 왜 이렇게 이런 것만 걸리냐 화무침 야 우리 고기를 얻으러 고기를 얻으러 아 진짜 우리와 가까운 것 우리와 가까운 것 우리 밥이랑 다 있어요 자 갑시다 비행기 셋 하나 둘 셋 비행기 어? 배행기? 배행기 누구야 배행기 남순이 형 배행기 뭐예요 아 배행기 누구예요 배행기 넘어 봅시다 비행 가자 가자 오케이 조심해요 하나 둘 셋 흰색 검정색 하나 둘 셋 검정색 아이고 일단 이미 성공해 일단 이거 확실하게 맞추면 되잖아 일단 성공해 일단 성공해 일단 성공해 하나 둘 셋 아파트 주세요 하나 둘 셋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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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행이다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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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던지겠습니다 던지겠습니다 던지세요 던지세요 네몬쥔 마시고 어차은 휘파람 보기 지민이 형 진짜 잘해 와 나 타석퉁 있어가지고 지민이 형 미안하다 지민이 형 신 거 진짜 좋아 나 진짜 타석퉁 있어 감사합니다 야 피포라 어떻게 해 안 잘하죠 가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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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지민이 형이 신 거 또 신 거는 잘못 맞춤 하나 둘 넷 지민이 형 머리가 일단 노란색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해요 이 형 신 거 잘 맞춤 무슨 일이야 오 와 와 대박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일단 굶지는 않아요 어 그래 저희들 굶지는 않습니다 우리 팀 아닙니까 네 자 던져주시죠 가라 자 우리 조금씩 가야돼 우리한테 달렸어 비대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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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군이 정말 좋아하세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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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3 4 2 발로 변환작전 하란 말이야 그렇지 섹시하라 그치 오 귀엽다 오 야 근데 조심하라 가자 가자 참 참 참 오 예 오케이 좋아 참 참 참 오 오케이 참 참 참 오 옮겼습니다 무슨 조합인가요? 찌개 김치에 오혈압 오혈압 당뇨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조합이죠 자 가자 자 형님 갑니다 오 너무 빨라 아 너무 많이 왔어 아 너무 많이 왔어 아 너무 많이 왔어 이거 패스 이거 패스 패스 아 땋구나 아 그래? 이게 뭐야? wsz 걱정 찌개 x3 오엑스퀴즈 오에깍스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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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문제를 mais obviamente 세 문제를That 오에깍스퀴즈 자 이게V한반반람 자 os 퀴즈요 여교시죠 독사가 자기 혀를 깨물면 중연다, 단중이 된다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알아 잠깐만, 잠깐만 하나, 둘, 셋 X 자 이제 두 분이 더 맞춰야 되잖아 일단 말하면 끝이야 형 뱀도 뒤로 간다 암에다 이 구진 기호가 있냐 없냐 이게 있냐 없냐 그렇게 가면 맨발? X 하나, 둘, 셋! X! 땡! 옹지죠? 저 근데 이 형? 야 너 뱀! 아니 뱀이 오면 뱀을 뛰어넘어서 뒤로 가서 뛰면 되겠지? 점프할 때 잡히면 형 이제 죽는 거예요. 불려가지고 지금 문제로 갈게요, 형님. 갈뱅이는 이빨이 있다 없다. 아아! 하나, 둘, 셋! 오오오오! 야, 쓰게! 걔 얘네 거의 풀 세트인데, 지금? 쓰게 했대요? 얘네가 우리보다 더 많아. 2! 야야야야야야! 거기다가! 오른손이 한 일은 왼손이 무슨 게임이야? 왼손으로 동그라미를 그리고 오른손으로 방탄소년단 글씨를 쓰기.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진짜 너무 어렵다. 내가 안다! 동그라미 돌리는 속도와 방탄소년단 쓰는 속도가 같을 때 같아야 돼. 진짜? 빠르! 빠르! 이게 거의 도인이어야 된다. 자, 도인! 윤기 형 지금 닥터 스프레인지 해주세요. 준비! 시작! 시작! 오우, 지금 동그라미 뭐. 개인적으로 탄이! 탄이라고요? 우리한테 탄이 있네? 인정! 방탄! 자, 동그라미 인정했어! 그래 인정 인정!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자, 고기 다 땄어요? 야, 진짜. 도봉 안 짜겠어요, 고기? 각이 없어, 각이. 너무 신했다, 방금. 야! 안 짜요! 이거 다시 할까요? 1, 2, 4. 디저트야. 아니 이거 다시 할까요? 아니야, 동동당당하게 해야지. 아직 안 들어가서. 이거 편집, 기가가 못해. 아, 아깝네. 우리 디저트 있어서 딱히 틀려도 돼요. 그래. 일단 조절 한번 해보세요, 일단. 15초, 20초. 20초, 20초. 어차피 있으니까 15초에 한번 해봐요. 우리도 다 15초에 했으니까. 2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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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귀여우니까 인정. 준비. 시작. 갑니다. 지금 못 맞혀, 이거. 지금 똑같은 생각하고 있어. 뭐지, 이게? 마모르. 마모르. 야, 진영 맞췄어. 땡! 와, 진영 잘하네. 진영 맞췄다. 곁에 머물러 줄래? 내게 약속해 줄래? 와, 진영. 야, 우리 던지고 와. 던지고, 여기 던지고 끝이에요. 그렇죠. 뿅. 하. 무인도. 무인도. 자, 끝이야, 끝이야. 이렇게 하시죠, 감독님. 어차피 첫 번째니까 한 번씩만 더 하는 거 어때요? 아, 그래? 요번에 한 번씩의 기회를 드리는 거니까 네. 누군가 먹었던 아이템도 받을 수 있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그럼 무조건 애교로 가야 돼. 1만. 김석진 믿어라. 김석진. 김석진. 간다, 간다. 김석진. 김석진. 오늘 김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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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수. 음료수. 가세요, 출발하세요. 자, 슈규야. 저 오른쪽으로 좀. 아, 오른쪽으로 좀. 뭐야? 뭔데요? 왜 그래? 나투데이가 나왔네요. 야, 나투데이가 까먹었는데? 심지어 두 배석이에요. 포기 없습니다. 우리 사전에 포기 없어요. 방탄소년단 포기하고 살았습니까? 형, 잠깐만. 이 대응이 아니죠. 그렇죠. 이게 바로 방탄의 완벽한 대응입니다. 이게 바로 지수가 양락이 아닙니까? 노래해 주시오. 두 배석이지. 뭔데? 에이, 지수 형만 지수 형 이러고 있어. 뭔데? 에이, 지수 형. 이렇게 안 된다. 안 된다니까. 우리는 땡이야. 실패해. 이들 만족해. 우리 팀 아닙니까? 다 같이 먹읍시다. 6. 가무치, 가무치. 가무치, 가무치. 야, 텔레파즈 좋지. 텔레파즈 진짜. 과연 비와 슈가해? 야, 생각하지 마. 야, 손잡고 해, 손잡고. 우리 한몸이야. 서로 진짜 안 맞거든요? 하나, 둘, 셋. 이거 봐야 된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김치만두, 고기만두. 하나, 둘, 셋. 고기만두. 야, 따와! 자, 마지막까지 마지막 레전드. 코튼 패디. 하나, 둘, 셋. 코튼! 누가! 누가 온 거, 팀워크가 안 지켜그랬냐? 여긴 진짜 아무 말 대상치 진짜 많이 한다. 나 형님 저거 5번. 너네 한 4판 한 것 같은데. 아무 말 대상치 너무 어려워. 하나, 둘. 방탄의 데뷔곡은? 아, 배 아파. 지금 제일 아픈 곳은? Don't worry. 랩몬의 고양이? Thank you! 지금 제일 아픈 곳은? Don't worry.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오, 야, 이건 진짜 말이 된다. 야, 인정해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아니, 자실대로 많이 자신분이. 그래요. 자, 관광님. 이거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래요, 좋아서. 근데 말이 되니까. 말이 되긴 했어요. 원래 이런 게임이야, 근데. 영어 금지, 영어 금지, 한국말로. 방탄소년단의 직업은? 노래방에는 참 많은 곡들이 있습니다. 끝난 겁니까? 2라기 2는? 4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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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한 번째도 알려드렸잖아요. 아니, 한 번째도 알려드렸잖아요. 아니, 한 번째도 알려드렸잖아요. 아니, 나 한 번째도 알려드렸잖아요. 아니, 너무 정식했어요. 2라기 2는? 4죠. 이렇게 해서 분량을 뽑아줍니다. 자기는 한데. 야, 너무 정식해서 알려드렸어. 아니, 아무것도 안 하죠. 아니, 나 한 번째도 알려드렸잖아요. 나는 재밌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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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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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하나 둘 셋! 하지 마! 하지 마! 안녕하십니까